아이들이 생식을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났는데요 기존에 먹어왔던 사료와 이번에 새로 시작되게 된 생식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야 밥 먹자 우유 캄 우유 캄 소원 요리 보면 물건izing 다 문제 . . . . . . . . 모카야 모카 밥 먹자 . . 오카 이거 또 먹어도 맛있어 오카 이거 또 먹어도 맛있어 맛없어? 맛없어? 아멘